문찬식씨 어? 돈 없이 전화 걸 때 누르는 번호는? 08217? 아 비슷한데 다시한번 08217? 아 다시한번 정확하게 공짜로 했지? 에이 그것도 몰라요 08217이잖아요 나 안써 나 안써 나 이제 딴거 안써 왜 그걸 지금 가르쳐줘요 돈 없이 전화 걸 땐 불장 08217 여러분 딴 번호 말고 눌러줘요 제발 잠깐 공번부터 눌러줘요 부디 아